안녕하세요. 덕지 크리에이터 안구입니다. 모두 새해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지난 연말을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여동생 집에서 함께 보냈는데요. 그때 간 김에 제주도 덕후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바로 윤기군 형님이 운영하시는 그 유명한 카페에 갔다 왔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카페 투어도 해보고 거기서 어떤 메뉴가 가장 맛있는지 그리고 예쁜 사진 스팟은 어디인지 알아볼게요. 오 차가 없어. 저거 카페인 것 같아? 어 저거 카페인 것 같아. 예쁘다. 와 여기 약간 그 옛날 폐공장을 개조해서 여기 막 그 갤러리 찍은 것 같은데 와 추워. 기름 속에... 어? 그러네?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이것도 맛있겠다 버터 스푼도 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것도 진짜 맛있겠다 두 잔 맛있어? 여기서 알바하고 싶다 나도 여기서 알바하고 싶다 아무도 없어 바다를 보면서 먹어야 되겠다 아메리카노는 디카페인이야 아, 그래? 나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원두가 맛있는 원두다 나 이따 오리지널 하나 사가고 싶다 맛있어 이거 씹히는 게 진짜 맛있고 이빨에 껴 근데 좀 아, 이빨에 껴? 아, 이거 맛있다 살짝 달고나 아니야? 쌈꾸미랑 뭐가 섞였어 카라멜? 어, 카라멜 같기도 하고 마셔봐봐 이거 안에 먹었다고 깐이 됐다 이거는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때? 되게 고소해 달달한 라떼네 이거는 달달한데 뭔가 고소한 맛도 나는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이것도 응 달아 달콤해 히비스코스는 안 달잖아 이거는 단맛이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져 입맛은 그렇게 달지 않아서 깔끔해 이거 향 되게 좋다 체리향 같은 거 좋다 상큼하네 얘도 이거는 민트 같고 레몬 들어갖고 이거는 민트 같고 레몬 들어갖고 오, 난 이게 되게 맛있어 약간 달달하면서 약간 달달하면서 민트향이 살짝 나고 특히 해서 꽃향기가 나고 달콤하고 이거는 저건데 패션우루츠인데 아, 맞아 맛있을 것 같은데? 응,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하나를 꽂자면 이거 1등 두 개를 꽂자면 이거 치면 1일 너다만 마셔보겠어 오? 맛있지? 진짜 맛있지? 응? 맛있는 거 나는 3개 콜라보 나도 이거 티랑 그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랑 이거 12월 1일이랑 아메리카노 그럼 이제 한번 빵을 먹어볼까? 솔직히 비주얼로 지금 가장 기대되는 거는 이거 맛있겠다 지금 이게 토마토였구나 토마토랑 바질 어때? 어때? 이거 보여? 안에 이게 뭐야? 안에 뭐 들어있는데? 진짜 맛있어 꿀 같아 약간 피자같은 향나면서 피자맛은 아니야 약간 달콤한 맛도 나고 레슈치향이야 집어같은 사과자 나 피자빵 매니아로서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피자빵 이 빵이랑 맥주랑 먹어도 맛있을 거 같아 네 이거 맥주앤주로도 맛있을 거 같아 소세지 장난 아니야 그게 진짜 맛있다 두 개 살 거야 욕심 벌써 다 이거 먹지도 않은데 두 개 산다고 너무 달콤하게 써먹기 적당히 달아 너무 달지 않아 짠 땅콩크림이야? 응 땅콩크림인데 이거 먹어봐야지 코로나 살이 조금 느끼하지 않네 내가 아는 땅콩크림밥 그래? 내가 아는 땅콩크림밥보다 더 아니다 처음에 먹은 두 개가 되게 첫 맛이 맛있긴 한데 강렬해 어 너무 강렬하고 저건 식사대용이고 이거는 디저트 그래? 이게 식사대용 아니야? 아니지 식사로는 담백하고 먹어야지 아니 식사로는 포세트 이런 게 식사지 의견이 분근하네 식사대용 이거 사과인 것 같고 씹는 느낌도 좋고 씹을 때 내게 들리는 소리도 좋아 아 진짜? 어 달다 사과는 나한테 좋아 이제 마지막 스콜 이거 뭐야? 팥이야? 응 다시 합체해서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빵 진짜 날고 있는다 아 그래? 딱 마음에 들어? 스콘 자체가 되게 맛있어 아 거기 딱 아메리카노 싶어 진짜 맛있겠다 어때? 여기가 천국이야 꺼봐 카메라 바다를 바라봐 맥주 마시고 싶어 운전해야 돼서 딱 먹을거라고 조금만 찍어 owl 입안한 가사 너무 비싸다 예쁘게 나와 그렇지? 옵 길이 진짜 예쁘다 길이 verein지어 길들 여기가 와 인치있다 예술적이야 그거네 새집도 있어 우와 무슨 우와 이거 봐 우와 천장 천장으로 이렇게 다 지져버렸어 우리가 움직였어 얘가 움직였어 아 여기 진짜 예쁘다 아니 이렇게 태권몰에 되게 썰롱한 느낌인데 아 이게 저쪽으로 연결되나 보다 아까 거기 예쁜데 기대돼 이게 아까 고물인데 어때 오랜만에 이렇게 나들이 오니까 아 너무 좋아 너무 넙지 와 이게 색깔이 변해 여기 여기 진짜 예쁘다 근데 이런데도 너무 예뻐 바닥도 예뻐 바닥도 예뻐 와 바닥으로 바다 보이는 거잖아 잠시만 나 찍어달라고 아 알았어 계속 찍어달래 우리 지금 여기서 엄청 잘 놀고 있는 거 알아? 집에 갈 생각이 없어 오 여기 무슨 액자 같아 진짜 예쁘다 여기가 그림이네 저쪽에 무슨 그림 같은 판이 있었네 저거 눈 안 보고 저거 벽 안 먹어 구멍 뜯는 거야 정신 팔려서 빵 먹는 거지? 빵빵 빵도 사고 나 커피도 살래 추워 다시 돼지인 줄 알겠다 우리? 아 재밌다 재밌었다 2시간 2시간씩 지났어? 네네 잘 돌아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